두 기차가 완전히 고지대 터널을 지나서 만났는데 내 일이 아마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아마도 이 기차는 멈춰 있고 한 기차가 가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 기차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지금 터널 쪽으로 지금 기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을 하고 저 기차가 가고 나면 이 기차도 출발 출발 슬슬 가네요 아주 유니크하네 유니크 기차끼리 만나고 식당간 잘가라 빠이빠이 기차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망망대가 펼쳐지네요 저 앞에 큰 배도 있는데 오우야 오 11분 남았네 오우야 배가 안되어 있어요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유령산인가? 저 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 어디 있어? saiㅏ 유니크 여밤